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 0.2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2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증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한 상태에서 횡보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CNBC의 시황 마감 기사에서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페드의 빅 이벤트,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드 측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분명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도 있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청소년에게도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이 10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모더나 측에서는 6월에 FDA에 청소년 백신을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더나는 160달러 선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데 특히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에는 1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애널리스트는 모더나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며 7월에는 모더나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9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모더나는 3% 넘게 상승하면서 1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는데요. JP 모건 측에서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측에서는 쉐이크쉐크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쉐이크쉐크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2% 넘게 하락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가 완전히 재개가 되면 쉐이크쉐크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4.48% 넘게 상승하면서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역시다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30% 넘는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주가를 306달러 선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코인 가격의 급락과는 영향이 작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2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일단 아마존 측은 워싱턴 DC 검찰의 반독점 위반으로 피소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것이 혁신을 억압한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장중에는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0.4%의 강부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3,2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진짜 대 Irma예요. 감사합니다.